자벌들은 역시 우리와 달라. 아내가 애간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도 재벌 회장은 전혀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았어. 아무 일도 없는 척 돌아갔지. 하지만 응징은 확실했어. 호텔에서 애인을 기다리던 내 아빠는 전문적인 폭력배에게 테러를 당했지. 내 아빠는 집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했어. 겉으로는 멀쩡했지. 내장 파혈에 갈비뼈가 넉대. 엉덩이뼈에 다리 관절까지 바스러져 여섯 달 동안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지.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윤영수 작가님의 단편소설 만장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윤영수 작가님은 1990년 현대소설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 사랑하라 희망없이, 착한 사람 문성현, 자린고비의 죽음을 애도함, 소설 쓰는 밤 등이 있습니다. 만의 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는 작품을 낭독한 후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담아보았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만장 윤영수 애할머니 내가 은자아들 자원이로구나. 이 애할미가 너를 안고 업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태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헌헌장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혼칠한 아들이 찾아왔는데 내 어미는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냐. 그래도 내 어미 원망은 봐라. 어미가 죽은 줄 알고 이제껏 산 너도 힘들었겠지만 자식이 살아있는 줄 알면서 찾아가지 못하는 내 어미 가슴은 온통 수컴댕이었다. 너를 미국으로 떼어보내고 마음도 넘기지 못하는 내 어미를 보면서 나랑 내 이모도 며칠을 울었다. 그놈의 잠꼬대가 뭐라고. 잠자면서 코고라 천둥 벼락도 치고 뽀드득 뽀드득 이 가라 세상 다 먹어치우는 인간이 한둘 아닌데. 내 어미 은자는 어려서부터 선녀 같았다. 얼굴색은 뽀얗고 입술은 빨갛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비단결이었지. 은자가 열 살쯤 되었을 땐가 보다. 내 이모인 은미가 투덜거리더라. 언니가 한밤중에 자꾸 말을 거는 바람에 피곤해 죽겠다고. 학교 숙제를 못해 선생님이 매를 들었다고도 하고 언니 친구 애숙이가 눈을 흘긴다고도 하고 분이 아줌마가 도망가서 엄마가 운다는 말도 했어. 분이 아줌마가 도망을 가? 내가 한참 웃었다. 분이네는 나와 함께 분식집을 하는 여편내였어. 간이고 창자고 다 빼앗을 정도로 믿음직한 친구였지. 내가 안 해본 장사가 없고 안 해본 고생이 없다. 은자년 다섯 살, 은미년 세 살 적에 남편 잃고 두 딸년들 혼자 키우느라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여편내가 분이네다. 남편한테 매를 맞다 맞다 뛰쳐나와서 어떻게든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자고 둘이서 맹세도 할 만큼 했다. 은자가 맞다리라 자면서도 집안 걱정을 하는구나. 나는 도리어 은자를 칭찬했다. 자는 동안에만 효녀지. 낮에는 내가 효녀고. 은미가 삐죽거렸다. 집안일은 은미가 도맡았거든. 은자가 일부러 깨를 피운 것은 아니야. 은자는 잠이 많았어. 한 배에서 나온 자매인데도 어떻게 그리 다를 수 있는지. 은자는 아무데나 앉기만 하면 꼬박꼬박 졸고 은미는 몇 시간 자지 않고도 빠릿빠릿 야무지게 움직이고 그러니 나도 자연 은미에게 기댔지. 은자는 낮잠 줄여라. 그래야 밤잠을 깊게 자지. 잠꼬대 자꾸 하면 시집 못 간다. 신랑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나. 열흘쯤 지났을까. 분이네가 전화 연락을 받더니 허둥지둥 가게를 나서더구나.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야. 그때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주먹 휘두르는 남편한테 잡힐까 봐 분이네는 친정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 이틀 아니면 사흘. 길어봤자 나흘이라고 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지. 식탁 여덟 개 주방까지 합쳐봐야 다섯 평 담짓한 가게였지만 점심 저녁 장사에 반과 후에는 아이들까지 쏟아져 꽤 쏠쏠한 장사였다. 둘이서도 종종걸음 치던 일을 혼자 하려니 오죽하겠니. 은자랑 은미가 거든답시고 음식을 업고 그릇을 깨뜨리고 분이네는 소식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러고도 나는 설마했다. 한 달 후 가게를 새로 인수할 사람이 집 주인과 함께 들어설 때까지도 나는 분이네가 일을 저질렀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가게에 드나들던 가전제품 월부 장사와 눈이 맞은 거였어. 팔도를 헤매는 뜨내기 장사를 따라 나섰으니 연놈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냐. 목구멍이 포두청이다. 똘망똘망한 딸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워만 있을 수도 없고 떡볶이 포장마차를 차려 이리저리 경찰에 쫓기면서도 은자의 잠꼬대는 까맣게 입고 있었다. 어느 날인가 은미가 또 아침 밥상에서 입을 열더라. 애삼촌이 찻길에 누웠대. 어젯밤에 언니가 그랬어. 육교 밑에서 하얀색 자가용에 치였는데 아무래도 틀렸대. 계집애는 못하는 말이 없어. 재수없게. 나는 은자의 머리를 지어박았다. 은자가 뚝뚝 눈물을 지었다. 여기 병원이에요. 오빠가 위독해요. 올케 전화를 받은 때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다. 곤두박질하여 병원으로 달려갔다. 내 오빠는 약국을 했다. 약사 모임에 가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는 조금 둘러가는 육교에 오르지 않고 그대로 찻길에 들어섰던 모양이더라. 언덕에서 내려오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오빠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병원에서 이틀 동안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머리를 다친 오빠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은미가 달싹거렸다. 우리는 이 삼촌이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이 삼촌이 차에 치인 걸 언니가 봤거든요. 은미의 당돌한 말을 주어탑느라 나는 진땀을 흘렸다. 은자가 잠꼬대를 했나 봐요. 나도 얼핏 듣기는 했지만 애들 말이라 신경도 안 썼죠. 아무러면 오빠가 사고당할 걸 알면서 입 다물고 있었겠어요. 집에 돌아온 나는 딸년들을 야단치지 않았다. 대신 베개와 이불을 들고 애들 방으로 건너갔지. 세 모녀가 한 방에서 자기 시작했다. 은자의 잠꼬대가 어쩌면 저 세상에 먼저 간 남편의 도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어린애가 앞날을 마칠 수 있단 말이냐. 참 많은 은자는 잠을 자고 나랑 은미는 어떻게든 깨어있으려고 내내 몸을 뒤척이고 정말로 잠꼬대를 하더구나. 중얼중얼 말을 시작하면 나랑 은미가 묻고 그러면 은자는 제법 소상하게 대답해 주고 처음에는 재미있었다. 도도하게 짝이 없는 옆집 여자가 옆집 여자가 실제로는 씨앗을 보아 가슴이 썩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옆집 여자를 후하게 봐줄 마음도 생겼다. 괘씸하기 짝이 없는 분이네가 월부 장사에게 돈을 다 털리고 오갈 데 없는 신세되어 여관집 식모노롯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가슴의 응어리가 한결 삭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더 들을 수가 없었어. 하루도 아니고 매일 밤을 어떻게 셀 수 있단 말이냐. 게다가 잠꼬대의 열중 여덟아홉은 말 그대로 쓸데없는 잠꼬대였고 독한 마음으로 며칠 밤을 세워보다가 몇 번은 너무 캐물어 잠자던 은자년이 오똑 일어나 앉는 민망한 꼴도 당하다가 그만두었어. 앞날은 알아서 뭐하나 점이고 해몽이고 마치면 그때나 신기할 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가난 말기라든가 은자친구의 숙이가 팔을 부러뜨린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먼저 안들 당사자들에게 알릴 수나 있니 좋은 잠꼬대도 있었다.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친정 조카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다든가 은자 아빠가 죽기 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끝나 공돈이 생긴다든가 그것도 먼저 알면 뭐한다니 기쁘면 기쁜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인걸 무엇보다 은자가 내 딸 같지 않은 게 싫었다. 잠꼬대를 할 때면 목소리도 날카로워지고 말투도 이기죽거리는 것이 은자의 몸속에 딴 아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은 믿어 언니 잠꼬대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앞니를 마치다니 그게 점쟁이 아니냐 언니를 점쟁이로 만들고 싶으냐 나는 은자를 혼자 자게 했다. 입에다 마스크를 씌워부기도 하고 권투선수들이 운동 때 이용한다는 입마개를 어렵사리 구해 물고 자기도 했다. 그걸로 끝났어. 그 후로는 아무 문제 없었어. 2년째지만 대학도 졸업하고 부잣집 도령인 내 아비랑 만나 결혼도 하고 맞사위가 착하고 묻어나다 고마워했는데 사람 앞일은 모르겠더구나. 부부간의 일이니 속사정은 몰라도 어떻게 자식까지 둔 사람들이 갈라설 수가 있니 아이 마음고생에 어미 못할 짓에 그게 사람의 도리로 할 짓이냐 그러나 저러나 이 복없는 녀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꿈에도 못 있는 자식이 어미를 찾아왔는데 어디 가서 전화 한 통 없단 말이냐 동거인 아 안빵형님 안빵형님 아드님이시구나 연락받고 오셨죠 아니에요 안빵형님이 10월 들어 아드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이 집을 아드님 명의로 바꾼 건 벌써 몇 년 되었지요 금방 집을 팔 건 아니죠 우리야 이대로 살게 해주시면 제일 좋죠 잠꼬대라니 처음 듣는 소린데요 같이 살기야 했죠 벌써 8년째네요 형님이야 안방에서 혼자 주무시고 저와 우리 아들 준희는 우리 방에서 자고 중동현장에 있는 우리 남편이야 1년가야 그저 며칠 집에 머무는 걸요 형님한테 신세만 치고 살았죠 형님이 거둬주지 않았으면 저나 우리 준희나 이만큼 살 수 있었겠어요 형님하고야 이 연립주택에 이사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보다시피 현관문을 마주보는 201호 202호 이웃이 되었거든요 제가 늦게까지 할인 매장 계산대 일을 맡다보니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준희가 툭하면 형님 집에 드나들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집안 형편을 서로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죠 형님은 내내 한복자수를 놓느라 집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을 비우고 식구도 단촐하고 서로 신경 거슬릴 일도 없으니 한 집에 합쳐 살면서 다른 한 집을 비워 월세를 놓으면 어떨까 형님도 이 집을 사느라 은행빛이 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환상이었어요 월세 수입이 짭짤하니 둘 다 돈 벌어 좋고 저는 일을 나가도 아이 걱정을 하지 않으니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고 형님도 외롭지 않아 좋다고 하셨어요 형님이 우리 준희를 귀여워 하셨거든요 25평이니 25평이니 세 식구가 사는 건 무리 없죠 형님이 안방을 쓰고 작은 방 두 개는 우리가 쓰고 중동에 있는 우리 남편은 제가 서울에서 땀만 먹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던 참에 믿음직한 형님과 같이 산다고 하니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렇게 202호 형님 집으로 옮겨 앉았죠 202호 우리 집은 월세를 받아 반씩 나누고요 형님이 두 달째 집을 비우셨지만 형님 목숨 형님 통장에 잘 넣어두었어요 제가 형님을 속이겠어요 형님한테 받은 도움이 얼만데 잠꼬대는 글쎄 들은 적이 없네요 어쩌다 준희가 안방에서 잠이 들어도 형님은 꼭 준희를 방에서 내놓으셨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대하에 준희랑 제가 맨마루에서 널부러져 자도 형님은 굳이 잠이 안 온다며 안방문을 잠그셨어요 누가 업어갈까 몸 단속하세요 제가 농담을 해도 웃기만 하셨죠 그런 면을 우리 남편은 너무 좋아했어요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 몸을 간사할 줄 알아야 한다나 오른손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솜씨가 기가 막히셔요 한복집에서도 형님 물건은 특별히 돈을 더 쳐준다니까요 색깔 맞추는 것 하며 꼼꼼한 바느질 하며 물건만 나왔다면 강남에 비싼 한복집에서 전량 가져가요 오늘 아침에도 안방현님 찾는 전화가 온걸요 라디오는 별로 듣지 않으시고요 문가부의 녹음기는 글쎄요 옛날에는 조금 만지시는 것 같던데 꼭두 새벽이면 어느새 말끔히 목욕하시고 옷도 차려입으시고요 옷매무시고 집안 살림이고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요 비올 것 같아 우산 가지고 가 조용히 말씀하시면 마치 하늘이 형님 말씀을 듣듯 그날 비가 내려요 준희 엄마 오늘 신경 좀 쓰겠어요 말씀하시면 계산대에서 꼭 골치 아픈 일이 터져요 참 그러고 보니 장꼬대 이야기를 한 적은 있네요 몇 년 전 여름인가 봐요 준희가 모기에 물려 툴툴 거렸어요 모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 꼭 쓰일 때가 있어서 있는 거라는데 모기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어 치사하게 사람 피나 빨아먹고 술을 놓으시던 안방 형님이 한숨을 쉬며 대꾸하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잠꼬대도 그렇단다 사람 몸에 달린 작은 부분도 사람에게 꼭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눈 깜빡이 한 번 하품 한 번 사람의 행동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동작이라는데 잠꼬대는 대체 어디에 필요한 건지 글쎄 어딜 가시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로 가는 곳이 죄송해요 생각해보니 형님에 대해 아는 게 없네요 미국의 아드님이 계시다는 것밖에 어머나 정말 그러네 형님은 우리 주니 속옷 사이즈에 여자친구의 부모 직업까지 뚜루루 깨고 계신데 저는 아는 게 없네요 전화 번호부야 뭐 반직고리에 있죠 항상 거기 두니까요 수도사 그래요 반가워요 정은자 자매님을 닮으셨네 턱선과 인매도 그대로고 자매님과 최근에 통화한 적이 두어 달쯤 전인가보다 한 여름 이었으니까요 대중 없어요 한 달에 두어 번 통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반년 가까이 서로 연락하지 않은 적도 있고 그래도 서먹하거나 더 멀어지는 법도 없지 우리는 변치 않는 좋은 친구니까 자매님을 처음 만난 곳은 병원이었어요 내 친구가 경영하는 정신과 병원에 들렀는데 친구가 자매님을 면담하고 있었지 첫눈에도 선한 인상이었어요 30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앳되어 보이고 자매님이 돌아가신 후 의사인 내 친구가 자매님의 잠꼬대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환자 자신이 환자 자신이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한다고 믿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해? 미래의 일을 맞춘다는 건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말 아니야? 무신론자인 의사 친구가 웃으며 내게 물었어요 그럼 미래는 정해져 있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우리는 그저 걸어갈 뿐이지 그런데 미래의 일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바꿔놓는다면 그것도 하느님 뜻인가? 사람이 미래를 바꿀 수는 없어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탄의 짓이지 사탄이라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말이로군 고등학교 동창인 우리는 전부터 하느님의 존재라든가 인간의 운명 우연과 필연 따위의 명제로 논쟁 벌이기를 즐겼어 그 친구가 의대에 진학해 정신과를 택한 것도 또 내가 철학 중에서도 종교학을 전공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정신적 유의를 즐긴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친구는 모든 문명이 인간의 의지와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섭리며 필연이라고 확신하지 그래서 수도원에도 들어왔고 병원에서 인사한지 며칠 되지 않아 자매님을 다시 뵈었어요 수도원에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자매님이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매님을 목적지에 모셔다 드렸어요 마침 마침 시간 여유가 있어서 차도 마시고 그래요 참고대가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야 친구의 말로는 자매님은 참고대에 다른 정신과적 문제는 없다고 했거든 병원에 간 것은 참고대에 관해 의사선생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소중한 사람을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여자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었을 텐데 자매님은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사람을 만났어요 질문을 해놓고 가슴이 뛰었다는 고백도 해야겠네 그 소중한 사람이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새 나는 바라고 있었어요 평생 하느님을 성기기로 마음먹은 내가 말이요 그런 것 같아요 자매님이 내 눈을 오랫동안 쳐다보았어요 만남이 거듭되면서 자매님은 장고대에 대한 고통을 토로했어요 장고대를 통한 예언으로 결국 남편의 삶을 망쳤고 헤어지기까지 했다고 자매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자매님의 장고대로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를 몇 시간씩 대화도 나눴어요 즐겁고 괴롭고 슬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많은 의료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매님이 약속장소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기다리지 말라 만나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전화를 했어요 무엇이 자매님을 괴롭혔을까 나 역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렵게 설득하여 만난 자매님은 금방 쓰러질 지푸라기처럼 힘이 없었어요 동생에게 잠꼬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수도사님은 교통사고를 당할 거예요 수도사님이 사랑하는 여자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매님을 보고 나는 한동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해를 했더라고요 자매님과의 약속장소가 공원 앞이었는데 자매님이 먼저 도착하여 내가 찾길을 건너오는 것을 보았대요 내 뒤를 따라 길을 건너는 어떤 여자를 내 동행으로 착각한 거죠 공원 앞에서 길을 건널 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도 자매님의 애는 아무도 없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자매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매님이 창고대로 말했다는 장면 자매님의 여동생이 확인해 주었다는 나와 어떤 여자의 교통사고 장면은 자매님의 억측과 노염미 만들어낸 허상이었지요 알다시피 창고대의 정체는 예언도 경고도 아니에요 비몽사몽의 경계에 자의적으로 올려놓은 인간의 번단 욕망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념일 뿐이지요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어요 이성으로서의 떨림과 기대가 전혀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서로를 탐하거나 결혼하여 서로의 미래를 맡기겠다는 생각은 양쪽 다 바라는 바가 아니었어요 보다시피 나는 수도의 수도사이고 자매님 역시 어린아이를 위해 삶을 희생하는 이 땅의 어머니로 만족했으니까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힘들 때 서로 위로해 주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온의 같은 관계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 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감사해야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성장하니까요 제 잠꼬대가 하느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은 제 아들이 잠꼬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정말 하느님께 감사해요 자매님의 감사의 눈물을 보고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자유인 반갑네 보다시피 나는 의사 노릇을 그만두었어 하루종일 낚시를 하고 이리저리 산도 오르내리고 때로는 여행도 가지 정은자씨의 잠꼬대라 생각나고 말고 고깔 쓴 내 친구 수도사님이야 어림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큰 배가 침몰하기 전에 말이야 그 배에 있던 지들이 먼저 부트로 도망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네 건물이 폭파된다든가 지진이나 해일로 인명피해가 큰 사고들을 보면 평소 사고 현장에 있어야 할 인원 중 6-70%는 희생된다는 사실이 통계수치로 입증되고 있네 다시 말해 3-40%의 사람들이 무언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느낌 때문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는 거야 정은자씨의 잠꼬대가 미래를 예견한다는 점에서 무의식의 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나는 무척 흥미로웠어 인간의 두뇌의 기능 중 무의식이 95%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자네도 잘 알걸세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도 자신의 무의식을 관찰해서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꽤 있지 나는 정은자씨에게 체면요법을 썼어 그 결과로 나는 정은자씨의 잠꼬대의 특징을 몇 가지 찾아내었지 먼저 정은자씨는 예언을 하되 항상 눈으로 본다는 거야 앞뒤 인과관계가 생략된 그녀의 눈에 비친 어떤 장면 그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보지는 못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코와 입을 볼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로 참고대로 나타나는 적은자씨의 성격은 착하거나 부드럽지 않아 도도하고 날카롭고 표독스럽기까지 해 착하고 순진한 그녀의 스트레스가 무의식 세계에서 표출되는 건지도 모르지 아니면 닦여지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날것인지도 모르고 또 있어 정은자씨의 잠꼬대가 노출될수록 그녀는 상처를 입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뿐 정작 본인의 삶은 외면당하니까 이를테면 거울 효과지 거울 앞에 서면 누구나 거울에 비치는 자신을 훑어볼 뿐 거울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거울을 닦을 책임이 있는 청소부라면 모를까 고깔 쓴 수도자 내 친구는 청소부예요 거울에 비치는 자신을 보지 않고 거울을 거울이라는 사물로 봐주는 희귀한 인간이지 아쉽게도 정은자씨의 장꼬대를 악령의 장랑으로 보는 것이 문제지만 정은자씨의 예지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누구를 이용했는지 알겠나 나야 큼직하고 선명한 거울이 앞에 놓였는데 왜 내가 받아 하겠어 먼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렸을 때 어떤 버릇이 있었나를 물었지 아니 참 거울 앞에 거울이 놓이면 어떻게 되나 이건 또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자네 거울놀이 해봤나 두 장의 거울이 만들어내는 공간 말이야 각도에 따라서 수십 개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거울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면 수많은 공간 어디에나 자신의 얼굴들이 있지 이거 참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훗날에라도 어머니를 만나게 되거든 내 안부도 전해주게 정은자씨 덕분에 용기를 내어 내 자유로운 삶을 찾았다고 고맙다고 이모 아빠가 돌아가셨구나 한때는 내게도 좋은 형부였는데 미국 여자와 재혼았다기에 그런대로 잘 사나 보다 했더니 이모라고 내게 해준 일이 없구나 내 이모부 따라 이렇게 지방에 와 있으니 언니도 자주 보지 못했고 언니가 워낙 의연해서 안심했던 건지도 몰라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사람이 원래 엄살이라도 떨어야 돌아보는 법이거든 엄마 손에 상처가 기억나니 맞아 너를 키우면서 뜨거운 물에 대었지 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싱크대 위에 물주전자를 끌어당겼는데 언니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급히 잡다가 대신 손을 대었어 혼이 나간 언니는 내 몸을 살피느라 자기 손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 찬물에 손만 식혔어도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 텐데 뜨거운 물이 튄 내 발등은 조금 불그스름하다가 나았지만 언니의 오른손 화상은 심각했어 화상 자국은 물론이고 엄지와 검지를 뺀 나머지 세 손가락들이 들러붙어 잘 벌려지지가 않았지 그래서 수놓은 일을 시작했어 그 손으로도 바느질은 가능했으니까 내가 미안해 할 건 없다 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식이 화상을 입는데 자기 몸부터 돌보겠니 내가 답답해 했지 남의 미래는 그렇게 잘 맞추면서 정작 자기 운수는 볼 줄 모르냐고 그래 내 엄마가 참고대로 사람들의 미래를 내다본 것은 사실이야 내 엄마와 내 아빠가 결혼하게 된 것도 또 갈라서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잠꼬대 때문이었다고 언니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어 대학에 다닐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았지 교회 여름 캠프에 가서 언니가 그만 잠꼬대를 한 거야 나는 박진규랑 결혼하게 될 거야 사실 언니는 동갑내기인 내 아빠와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 내 아빠가 교회에 나온 지 한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데다 언니가 좋아하던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 김희수라고 군대까지 다녀온 복학생이었어 우리 집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지 그런데 어쩌다 잠꼬대로는 내 아빠 이름을 불렀는지 언니 본인이야 알 수 없지 잠꼬대를 기억한다면 이미 잠꼬대가 아니니까 언니는 고민했지만 결국 내 아빠와의 결혼을 받아들였어 인간이란 동물은 원래 단순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하기를 꺼리지 희수 오빠 역시 힘들어했지만 포기했어 희수 오빠의 집안이 가난했거든 결혼해봤자 언니의 고생이 뻔했으니까 내 아빠 박진규는 성품은 좋았어 밝고 솔직하고 친구들 친구들 좋아하고 기가 얇은 것이 흠이었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 2년 동안 3번이나 직장을 바꿨던 것도 그 때문이었어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백화점으로 백화점에서 보험회사로 사람들이 뭐라 말하면 그것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곤 했지 주위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조리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형부는 집에서 빈둥대기 시작했어 모르는 사람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할 만큼 낯이 두껍지도 않은 데다 형부 소유의 재산이 있었던 것이 도리어 장애가 되었는지 모르지 내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시면서 집이고 재산이고 꽤 남겨주셨잖아 언니의 잠꼬대가 문제가 된 것은 형부가 무료하게 낮시간을 보내고 밤잠을 설치는 상황에서 일어났어 하루는 언니가 안색이 하얘져서 쫓아왔어 어떡하니 내 형부가 잠꼬대를 들었나봐 며칠 전에 보험회사의 부장이 지방으로 우리 할머니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떼어먹힌다는 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지킬 수 있었어 하지만 잠꼬대를 듣는 것이 이익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지 이익보다는 손해를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기여한 잠꼬대도 꽤 많았어 이를테면 형부의 대학 친구 중 하나가 형부에게 신뢰되는 말을 하여 싸움이 벌어질 예정이었는데 그 친구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말문을 막아버리는 일 따오였어 그 친구는 절교를 선언했고 그 일로 형부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지 가장 나빴던 것은 형부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 형부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잠꼬대를 한 언니에게도 입을 다물었다가 회사를 그만둔 후 통보했을 뿐이지 당신이 잠꼬대로 예언했어 내가 집에서 논다고 놀라서 자세히 물었지 직장을 그만두고도 먹고 살 수 있겠느냐고 당신이 대답했어 큰 돈을 만지는 내가 보인다고 당신 잠꼬대가 용한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안 그래? 언니는 자신의 잠꼬대가 너무 싫었어 그러나 거둘 수가 없었지 회사를 그만둔 형부는 퇴직금과 은행의 현금을 빼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 형부는 언니가 싫다는데도 우격다짐으로 주식에 대한 여러가지를 가르쳤어 전체 주식시장이 오른다든가 내린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어느 주식이 어느정도 올랐다가 어느 날 떨어진다는 식의 세부적인 사항은 언니가 적어도 그 회사의 상호와 업종 따위를 알고 있어야 가능했거든 형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어 요동친은 주식시장에서 투자한 돈의 몇배 되는 거금을 챙겼지 내게도 웃으면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어 언니가 말하는 대로만 따르면 되거든 언니의 잠꼬대가 용한 것은 처제도 잘 알잖아 한데 말이야 재미있는 일이 있어 언니가 잠꼬대 할 때에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돼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사람들 욕도 원색적으로 해대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 그런데 요새는 잠꼬대 하는 언니가 더 신선하게 느껴진다니까 사실 언니가 애교나 어리광은 없잖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 웬만한 월급쟁이의 10년 봉급을 벌고도 형부는 언니의 잠꼬대에 집착했어 정보가 확실치 않아 돈을 잃을 때에는 언니에게 마구 화를 냈고 또 어떤 때는 비굴할 정도로 언니의 비유를 맞추었지 언니가 진심으로 기분이 상한 날은 참고대로 마구 욕을 하고 화를 낼 뿐 형부가 알고 싶은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형부 형부 딴 여자가 생긴 것은 골프를 즐기면서부터였어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는 유부녀였지만 유부남인 형부에게야 나쁘지 않았지 가정을 깨트릴 생각은 둘 다 없었으니까 형부는 은밀히 이중생활을 즐겼어 언니도 물론 나도 몰랐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형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중생활이 들키지 않을 수 있는지 잠자는 언니에게 물었던 거야 형부의 방종은 더욱 심해져 갔어 자신의 정부에게 무슨 선물을 주어야 기뻐할지 잠자는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가 일러준 대로 비싼 보석을 꽃을 야한 속옷을 선물하며 정부와 활락을 즐겼어 형부의 이기죽거리는 표현을 빌자면 언니는 뚱뚱한 비둘기에서 뚱뚱한 거위가 되어갔어 밤새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무언가를 벌충이라도 하듯 언니는 먹을 것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 그런 와중에도 언니는 형부를 믿었어 자신의 잠꼬대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상이 어떤 식인지는 몰랐으니까 형부의 이박이 잦아지자 언니가 나를 찾아왔어 내 형부가 내게 무엇을 숨기는지 알아야겠어 얼른 자 내가 알아볼게 며칠 동안 친구네 농장에 다녀온다던 내 아빠는 그 여자와 함께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가서 꿈같은 미로를 즐기고 있었어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바치는 선물들 여자이기에 속삭이는 야릇한 말과 행동들 나는 언니에게 차마 다 밝히지 못했어 여자는 꽤 알려진 재벌의 안주인이었어 나는 그 여자의 부정을 그녀의 남편에게 터뜨리자고 했지 깔끔한 성격의 언니는 이혼하면 모든 일이 끝이라며 내켜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창고대의 판단을 따르자고 했어 무의식의 판단이 의식보다 정확할 테니까 해장 부인 좋아하시네 머리가 빡빡 깎여 골방에 갇혔군 당연하고 말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아이까지 둔 년이 남의 남편과 놀아나 발칙한 년 돌로 쳐 죽일 년 사람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점잖은 것은 아니야 무딘 듯 하면서도 칼끝처럼 날카롭고 공정한 듯 하면서도 잔인하고 집요해 잠꼬대를 녹음하여 언니에게 들려주었어 언니도 별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 재벌들은 역시 우리와 달라 아내가 애간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도 재벌 회장은 전혀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았어 아무 일도 없는 척 돌아갔지 하지만 응징은 확실했어 호텔에서 애인을 기다리던 내 아빠는 전문직인 폭력배에게 테러를 당했지 내 아빠는 집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했어 겉으로는 멀쩡했지 내장 파열의 갈비뼈가 넉대 엉덩이뼈의 팔과 다리 관절까지 바스러져 여섯 달 동안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지 병석에 누워서도 내 아빠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 그 여자와 계속 만나도 괜찮을지 잠자는 아내에게 수시로 묻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뿐이었어 뿐인가 내 아빠는 이미 속속들이 오염되어 있었어 또 다른 여자를 사귀어도 괜찮을까 어떤 여자를 사귀어야 문제가 없을까 따위의 질문으로 잠자는 아내를 끊없이 괴롭혔어 언니는 남편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미움과 증오 일말의 동정심까지 서서히 거두었어 그리고 이혼할 결심을 밝혔지 내가 다시 제안했어 얼른 자 이혼해야 할지 그대로 사는 게 나을지 잠꼬대로 알아볼게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 이혼하지 않는다고 또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내 무의식이야 더 이상 무의식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내 깨어있는 의식으로 결정할 거야 나는 언니를 안아주었어 그렇게 해 누구나 다 자신의 의식으로 살지 무의식 따위는 무의식으로 묻어버려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아빠는 물론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며칠 만에 가방을 꾸렸지 한심한 놈 마누라 잠들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놈 멀리 멀리 도망을 가는구나 하기야 그래야 단 며칠이라도 더 살겠지 그 자리에서 피터하고 고꾸라지는 일을 면하려면 별쌍한 놈 마누라도 자식도 거느릴 자격이 없는 놈 잠꼬대를 가장한 언니의 최종 선고였어 언니가 스물아홉 너는 고작 세 살 때였지 내가 학교에 들어가 엄마의 창고대에 대해 신경을 쓸 나이가 되자 언니는 너를 친가가 있는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 자훈 아빠를 망쳤으면 됐어요 자훈이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너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언니는 내 할머니와 내게도 작별을 구했지 이 할머니는 안 된다고 만료했지만 내가 거들었어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고마웠어 오랫동안 너를 그리워할 거야 친 동기간의 인사치고는 너무나 어색했지만 나는 알아들었어 내 곁에 있는 한 언니는 자신의 잠꼬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릴 테니까 언니 정말 미안해 나 역시 용서를 빌었어 그런데 자훈아 요새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애숙 언니 말이야 내 엄마의 결혼에 대한 잠꼬대를 들었다는 동네 언니 그 언니의 남편이 희수 오빠라니 이게 말이 되니?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희수 오빠가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훈장을 받더라고 그 옆에 서 있는 부인이 애숙 언니더라고 생각해 보니 내 아빠 박진규도 또 그 사건이 있은 후 우리 집 주위를 서성이던 희수 오빠도 언니의 잠꼬대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거든 잠꼬대를 들은 사람이 애숙 언니 혼자뿐이라면 과연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에 언니는 언니 스스로에 대한 예언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 혹시 희수 오빠를 차지하기 위해 애숙 언니가 꾸민 시나리오는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단다 내 엄마하고는 영판 달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잘된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단다 윤영수 작가님의 만장은 읽는 재미가 컸습니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 은자 주변에 있는 화자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마치 화자들이 주인공 은자를 표현하기 위해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 합니다 재치와 유머 속에 종교와 정신 세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일을 맞춘다면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흔히들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요즘 부쩍 그런 의문들이 생겨났어요 하느님께 의지하며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한테도 불행은 찾아오고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보란듯이 잘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차원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언젠가 봄날은 가겠지요? 다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지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또 만나요? jinxn Hepburn 감사합니다.